안녕하세요. 앙뚜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침 겸 점심 식사 브런치를 해보려고 지금 나왔습니다. 여기가 저희 동네구요. 저희 동네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고 제가 이사와 가지고 지금 매일 아점을 즐기는 곳이 있습니다. 샨 음식이랑 중국음식 전문점인 것 같은데 주인분이 진짜 100% 샨 민족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맛도 맛있고 그리고 음 뭐랄까 가격도 비싸지가 않아요. 저렴해 가지고 제가 매일같이 먹고 있거든요. 그 가게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게 저희 동네구요. 되게 조용하죠. 예전 깜베랑은 다릅니다. 깜베는 이제 앞에 시장도 있고 해가지고 엄청 시끄러웠는데 여기는 180도 다른 분위기에요. 엄청 조용합니다. 날씨가 3월에 적어 들어가지고 많이 더운데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네가 이게 어 이게 많거든요. 이거를 많이 이용하게 되더라구요. 저도. 이게 저렴하고 걸어가기는 좀 아 좀 애매하고 또 차 타고 가기는 너무 아까운 거는 이거 이용하시면은 싸게 갈 수 있습니다. 어 얘가 알로에인데 알로에. 네 여기가 어 저희 동네 사무실입니다. 이 미얀마에는 이 동네마다 동네 관리자분이 계시고 사무실이 있거든요. 이사오면은 신고를 해야 돼요. 여기에. 여기 어르신한테 신고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도 신고를 했구요. 아 저는 코멘트만. 뚜데람만 에이데로 뼛케데. 어 띠아옥시케데. 싹가온다 챕빙. 라포페이거. 예 이사오고서 뭐 다른 건 더 좋은데. 이제 배달 시켜먹을 때나 식사할 식당이 별로 없어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저 식당이 있어서 되게 다행이에요. 그래가지고 거의 매일 거의 매일 저기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가게구요. 미리 얘기를 안 해놔가지고. 여기는. 여기는. 서로 조용히 쓰셨는데, 지금 여기서 조용히 해주세요. 하지만 계속 조용히 해주세요. 아마 여전히 찍어서 먹어서 먹방이 잘 안들어 보니. 항상 먹지 마세요. 하하... 메뉴입니다. 뭐라고? 예생? 예생이? 예생이야. 예. 예생이야. 샹지방에서는 샹카우세를 예생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여기는 예생이로 적어놓은게 진짜 리얼 샹 맛집입니다 메뉴를 한번 보여드리면 토우누에 샹지방 대표 음식이고요 두부로 만든 두부를 갈아 놓은 육수에 면을 국수를 만든 토우누에라면 국수요리고요 그리고 미시에 미시에는 조금 면이 두껍습니다 그런 음식이고 제가 시킨거는 족발이랑 국물에다가 만두피 같은거 있잖아요 중국에서 많이 먹을 수 있는 만두피 두꺼운거 그거를 이제 국물로 먹는건데 좀 맛있더라구요 그래서 시켰고 여기 뭐 힝톳 힝톳이라고 산 약간 찹쌀밥처럼 음식이 있거든요 힝톳도 맛있어요 그리고 두부튀김도 있고 만두튀김이 있습니다 만두튀김이 저렴하고 양이 많아가지고 자주 먹습니다 이렇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건 고추기름 고추기름이고 이게 한국음식이랑 뼈께들말라 꼬리야말리시대에요 완전 간장에다가 이 마늘 마늘 마늘장아찌 똑같습니다 맛이 이거랑 이게 기가 막히더라구요 이것도 똑같죠 이거를 샹국수에다가 넣어서 먹어도 맛있어요 샹카우세고 보호만 드릴게요 이게 삼천짜 삼천짜집니다 한국돈으로 천원이 약간 넘죠 천이백원 정도 양이 많고 고기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촬영을 하는게 맛도 맛인데 바가지가 없어서 촬영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거 망고고 안에 딱 놓고 그리고 미얀마 식당에 미얀마 식당에 비치가 되어있거든요 이게 차에요 초차인데 미얀마분들은 그리고 차가운 얼음물 이런거 잘 못 드시는 분들 많습니다 보통 따뜻한 물 많이 드시구요 난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렇게 다오긴 창고도 되나?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이 식당이 여덟시 반에 열어가지고 새벽 여섯시 반에 열고 두시 반에 닫습니다 아침 점심 식사하시는 분들 를 위해서 운영하시는 식당 같아요 자 제가 시킨게 이거구요 중국음식 같죠? 보통은 제가 족발보다는 닭고기나 이런걸 먹는데 오늘 또 보여드리려고 좀 과하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만두피라는게 이거 아시죠? 이 느낌 아 저는 중국에서부터 이런걸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여기 샨칭이 어땠나? 샨칭 안에 투자되나? 딱 백김치맛 완전 담백합니다 그리고 여기 음식이 전체적으로 짜지가 않아도 좋아요 자 국물이 우리나라 만두국처럼 뭔가 담백하면서 딱 좋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걸 넣으면 더 맛있습니다 고추액을 넣으면 더 맛있어요 아 아 저는 웨이차내로 아쿠다라 소잉 마넥네 네네 어 마넥사 머사베네 마넥사네 네네이사 스테세넨 나이 뗀나이라고 야백만 소잉 응하나이라고 요요싱싱벨 아띠피피 뭐 아싸싸 네네피피 엘로사네이네 그래서 넌 미안하네 아 아 아 아 에다오고 태인 꼬팥에 띠이 띠이 아잉난데 띠이 롱롱한 번함구 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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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칭 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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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네 쩍톤 뷰티 엘로 음 이따야에 띠이다가 센스바 센스 머페이드 사이는 시대 응 뚜검 모델이 머페이블드이 자 파토쩍 자 소스입니다 생강소스 이게 소스가 안짜가지고 이렇게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부추랑 돼지고기가 듬뿍 들어가서 맛있습니다 팥도까 식구바레 똥탑 쟤 보라와 에러스윙 팥도까 똥탑원에 시키고 뭐 시와오 에러스윙 은하타옹 떼타옹네 야옹네 사이네 아얀미 아래 샹카우스에 렛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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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사가 잘되서 매일 새로 하는거 같아요 그래서 항상 땡땡합니다 고추가 아 이게 과자 같은거거든요 썰어놓은거를 넣는 매운 음식이 꽤 있는데 맛있어요 고소합니다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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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외치라고 uckle 이렇게 conocى 는 're 이런 CK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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iling 고기롤러에 가윤 바베 땜물땜물땜? 뼈세가 가윤 러바찌개서 얘네에 동깍바베 안에선 동깍 나한테 가야해 한입은 정말 잘해주세요 가윤아 영화와 함께 가윤아? 응 예누의 짠 세야말리 고생할래 바울롱 따옥케대가 뭐 안해주면 몰라 깜짝 놀라 디마소인 첫노래 자있대 예누에가 누가 때에 예누에 따옥다가 음 안해선 넷새 넷새픽더네 이만해선 이건 따옥까네 음 나만의 주인 차옥까라고 따옥케대 주인 왜? 그냥 나가따다 아니요 왜시라고 뭘로 뜯고 말라 뭐 차옥까봐 롤루야 롤루야 내가 떠나가 아멘이가 아얀 떠나 알았잖아 근데 내가 롤루야 아예 롤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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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해 여기 미얀마 밍글리데 롤루야 롤루야 그래서 미안해 아니 아니 앨름도 못하고 앞으로 롤루야 이럴 적둔표가 흰팡 가게 롤루야 미얀말로 두드베가 바르떼라 아 대치대말라 정말 이거 가운데 뼈니 아름은 막 샤사대 아 대치대료네 오 어 김말빵 가운데 왜? 싸매 내가 애가 애가 안아주니까 아이템을 내는 사태 전화가 따야살로 이말라 바비피피 웨싸라오빠인 렌에 이덜리 그래서 좀 다네 다네 아쭈쌀맛고 까몬데 뒤 안닙소인 좀 아메리카노 텔레블레 까몬데 알롱템 뒤네레 아마이피포 카울랑가자싸래 아마이꼬레로 까잉비덜레 에이꼬 까잉비덜 아꼬 싸운다 뭐시우우우 누젤레 뭐시우우 메이레 루치고 배고또가달래 아또가피알라마바로 싸운다 미니 넷새라고 싸운게돼 롱아포데 네이마 아피마 나우테카 엔티테아올까 카울랑고 엘로엘로루피덜라데 롤마 루데가 알롱텔라바 에잉가생 아저 미니 똥새라고 싸운게돼 피포 아야 아테카 빈빤데 아우마이피포 이 롤마 experience 이 롤마 4마마 뭐틀모트에 이루은 피니에 이루 Online 이새렐라 일로 YES 네이로 필빰로 필빰로 할래 필빰 롤마 옴덜레 담마 타잉 딴마타잉 이 롤마 전에 딸마 요 아니에요 딴마 아우마 이러다 아우마 마요네즈 네이아래고 땀마타이 까온거메 디마타이 디마시대하도 유토하메 디마소인 디마 땀마타이 까온거메 근데 까온데 비에라 비에라 레이처로 아카사로 까온데 와 아 이 쨕돔피우 이 안잉네사다 보까온에 있다 나우테카 뺏뺏이매 디마아마 네이데로돼 에이마 아사사 까온거안우체타다시인 맨날 라빌로야 가온이 저녁은 라율로래야 에어로 아빅마베 사잉 벨라오까온데 사잉 사잉마살로래 에이마사다 대포점에 오까온거 먹으리 아 아 덴징이니알라 내가 베라올래 아 요리니야도나 스토베리따올래 내가 베라 스토베리나 덴징이니 아우 아매하지 아 요거트 스토베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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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 스토베리도 스토베리도 스토베 스토베리도 스토베리도 이 around a 아빅마베리도 저의 스토베리도 띠알레 야이빼에다 먹고 하고 디자인! 밀크스토벨이 스무디아야라던데? 요거트로 땐 못가서야하구나 커피사인만 따로 스무디네 식네 자 바이브 피 나우네 코타 KPN에 자 저희집 근처에 있는 가게 이름이 칡반 따옹지 칡반 따옹지라는 샨 샨음식 전문점에서 뭐 오늘도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번쯤 오셔가지고 드셔보시구요 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광고가 아니니까요 믿고 드셔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장시간 오랫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름이 빼물로 구름이 빼물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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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